우리 매번 하던대로 나는 위에서 쏘고 장영은 밑에도 구해 하던대로 하라고 작전 시작 하던대로 넌 아니 니분 조직원이야 조직을 배치당겼다는 거야 새로운 인물다 김두식이 돌아오면 반드시 살거래야 배신 내가 당했어 임희연 그렇게 그는 떠났고 우리가 활동했던 블랙팀이 폐지되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어떤 부서든 들어가야 한다 장주원 현장이 그리워? 안쓰는 거 없으면 그리워 우리 가족이 힘을 합치면 뭘 못하겠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해 와이샤스의 넥타이라 이 자네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기회가 왔어 자네가 쓸모가 많다는 걸 확인시켜줄 수 있는 기회 expans용 주인공사 와이샤스의 넥타을 이 자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